미국을 읽다 미국 황보장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론님, 아마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이면 이미 우편 투표용지 그리고 중간선거 안내책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우편 투표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갤리포니아는 법으로 선거 이래 29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발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목요일날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다들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중간선거 당일이 11월 8일이지만 우편 투표가 가능하니까 중간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은 이미 사전투표도 시작을 했고, 직접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데 시작한 투표한 주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들이 우편, 2년 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를 받기 때문에 다들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우편 투표를 하냐 마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우편 투표를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편 투표지를 이제 전회부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자로 투표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해킹을 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우편 투표도 참여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참여가 가능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투표를 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유권자 등록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마감일이 10월 2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건 오렌지 카운트죠? 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체예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10월 24일 월요일까지 등록을 하시면요. 투표 용지도 받으실 수 있고 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다 같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registertovot.ca.gov 접속하시면요. 한국어 서비스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 유권자 등록 간단하게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기네요. 네, registertovot.ca.gov입니다. 그리고 종이로도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 사무실 가시거나 우체국, 도서관, 시청, DMV 이런 대부분 관공서 가시면 종이로 그냥 손으로 작성해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10월 24일이 지났다고 해도 직접 투표 당일에 투표장에 가셔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바로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 못했다고 투표를 못하시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전에는 투표 유권자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면에서도 우리 교시안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투표를 꼭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표용지를, 우편 투표지를 벌써 대부분 받으셨을 테고 아직 안 받으셨으면 오늘 혹은 내일 토요일까지는 다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투표를 처음 해보시거나 혹은 투표지를 받고도 너무 바쁘셔서 잊어버리고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일까지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투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투표용지가 도착하자마자 투표를 해서 보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도 잊어버리고 못 보내오고 그랬는데 꼭 보내야겠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투표용지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틀리죠. 그 지역에 있는 선거가 조금씩 다르니까 틀리지만은 제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사는 지역에 받은 투표지는 보니까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있는데 1면, 2면, 3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1면에는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선거구인 선거들이죠. 주지사 선거, 부주지사, 그다음에 총무처 장관, 컨트롤러, 트레저러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1면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주 상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이렇게 1면에 저는 있는데 저는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캘리포니아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그들이 쓰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국의 입장이 아니고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다 그런 지역, 캘리포니아 전체가 주 전체가 지역구인 선거들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모르겠으면 파리전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이름 밑에 고화당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화당은 리퍼블리칸, 민주당은 데모크랫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고화당 후보들에게만 저는 투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선은 캘리포니아 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 결과를 보고 보면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그런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두 명의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들 중에서 이제 한 명에 대한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기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주당 소속 후보하고 고화당 소속 후보 있는데 이 경우도 저는 이제 고화당 후보를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연방 하원 연방 하원 그 선거 지역구는 이제 우리 한일인 한인 후보인 현직 의원 미셸 스틸 후보가 이제 의원이 후보로 이제 지금 출마해 있는 45 지역구인데 이 경우는 상대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제이청이라고 대만 개통의 이세우 후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런데 이 경우도 저는 이제 미셸 스틸 후보로 왜냐하면 미셸 스틸 후보가 고화당 소속으로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민주당이 해치려고 할 때에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셸 스틸 의원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는 제넷 뉴헌하고 킴 카드가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제넷 뉴헌은 공화당이고 킴 카드는 민주당인데 제넷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도 주의회에서 오랫동안 또 오렌지 카운니 슈퍼가이지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하원 캘리포니아 주 하원 제가 있는 선거 지역구는 67지역구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수연 후보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유수연으로 나오지 않고 수유라고 나오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노란 수유 후보의 사인을 많이 보실 텐데 S-O-O-Y-O-O 이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온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신앙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출마하신 분이거든요.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인데 그런데 참 예전사와 같이 용감하게 출마를 하시고 지금 아주 열심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거인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대 후보가 보니까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그분이 지난 6년인가 8년 동안 주 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낙태에 관련된 법안들 혹은 LGBT에 관련된 법안들 우리 성경의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꼭 찬성배를 던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유 후보와는 상당히 대립이 되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극과 극의 비교가 되는 그런 후보이신데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플랜트 패런후드라는 미국 전국에서 가장 낙태를 많이 실수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낙태 관련 법안이라든지 혹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안을 이제 초안을 잡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가 수유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엔돌스를 해줬어요. 플랜트 패런후드가 지지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들을 보니까 전체가 80명이고 민주당이 60명인데 60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지지를 해 준 게 아니고 한 10명명밖에 아주 소수만 뽑아서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정책들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 우리가 추진하는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를 그분들이 100점 만점으로 매기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더라고요. 그만큼 수유 후보의 상대 후보는 참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법안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의 가치관 혹은 부모의 권리 혹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잔성을 표해온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염려스럽고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히 수유 후보에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유 후보를 찍을 것인데 사실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의 또 하나의 한인 후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부애나팍의 현 시장이신 박영선인가요? 서니 파크 후보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수유 후보에 선거에서 수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유 후보의 상대 후보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배를 던지신 분이고 그래서 플랜패런투드로부터 100점 만점에 100점의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인데 서니 파크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수유 후보 유수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안타까워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투표라든지 프로포지션에 대한 투표라든지 투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특히 영어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게 투표용지가 복잡하냐 한국의 투표는 제가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투표 하나 별로 투표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데 여러 가지 선거가 미국에서는 투표 한 투표 용지에 다 포함이 됐으니까 상당히 복잡해서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빨리 이번 주말에 그냥 투표를 해버리고 보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하고 싶은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표가 있지만 원하시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만 기입을 해서 투표를 해서 보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빈칸으로 남겨도 괜찮군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에 이름 옆에 보면 박스가 있죠 그 박스에다가 연필로는 안 되고 검은 블랙 잉크나 블루 파란색 잉크의 펜으로 그 박스를 꼭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밖으로 넘어 나가지 않도록 그거 꼭 채워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다 한다면 이제 그 투표 보낼 때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에 그 봉투가 있거든요 그 봉투에 밖에 보면 꼭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투표하시는 분의 사인 그리고 투표를 한 날짜 그리고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투표지는 누가 투표를 한 것인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방송을 틀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프로포지션 1 주민 발의안 주민 투표안 1 프로포지션 1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친낙태적인 법안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주헌법을 수정해서 주헌법에 아주 포괄적인 낙태를 허락하는 친낙태의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어떤 의회나 어떤 주법정에서도 법원에서도 낙태를 금하거나 낙태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프로포지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면은 yes 하면은 그것을 예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고 no 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이 주민 발의안이 프로포지션 1이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반대하시고 no에 그 기입을 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돌려보내셔도 충분히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주헌법을 아예 개정해서 낙태를 절대적으로 찬성해 주겠다 우리 주는 완전히 낙태 피난처주가 되겠다 하는 게 프로포지션 1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크리스션들은 노예 투표를 해야겠죠 아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민주당 정치인들 보면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서 혹은 그 의원들 중에서도 전에 목사를 하시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민원화 소속이 되면은 정당에 코가 깨어서 그런 건지 정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친낙대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그분들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입장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염려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정당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당선이 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그런 식으로 코와 끼게 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당선이 된 후에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의정활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그분들이 낙선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니파크 박영선 후보가 출마해 있는 선거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선거구의 현직 의원이 덕 캐핀 때 그 친구가 민주당 소속이에요 박영선 후보도 민주당 소속이고 그런데 왜 민주당 소속의 현직 슈퍼바이저인 덕 캐핀을 버렸냐 하면은 지난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대체법이 조금 틀렸습니다 같은 주에 있기 때문에 주의 행정명령이나 주의 법을 따르긴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는 상대적으로 LA 카운티에 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 그런 맨레이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히 조금 더 자율성을 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 슈퍼바이저가 덕 캐핀 슈퍼바이저가 민주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슈퍼바이저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민주당 센트럴 커뮤티 체리퍼슨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자식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 이제는 낙선시키겠어 그러면서 상대방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것은 상당히 그 세력들에게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요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분명히 당선 내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쎄 나는 이런 식으로 될 생각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어떻게 당선다느냐 당선은 왜 내가 소신껏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 투표를 하면서 일단 장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니까 어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됐는데 사실 중간선거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어떤 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지 낙태를 누가 옹호하는지 거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일단 찍어서 우편 투표용지 보내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마인드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지금 오늘 방송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빨리 나는 투표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우선 프로포지션 1을 노로 투표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 들어오셨으면은 나는 스티브 황보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나는 스티브 황보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권유하는 대로 투표를 같은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대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 1이 중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프로포지션이 이제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되 저는 프로포지션 26와 27 이거는 갬블링에 관한 것입니다 스포츠 게임에 대한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쉽게 스포츠 갬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인 2세들도 젊은 친구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갬블링에 빠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남자 청년들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갬블링으로 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걸 추진하는 분들이 어떤 걸 조건을 달아냐면 뭐 이것이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홈레스를 지원하는 데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 라도가 생길 때도 캘리포니아 라도가 생길 때도 수십 년 전 얘기지만 주민 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때도 붙일 때도 이것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캘리포니아 퍼블릭스쿨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인들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교육 예산에다 것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로 해서 더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다른 예산들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 다 빼돌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도박에 빠지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삶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프로포지션 1과 프로포지션 26, 27 1과 26, 27 정도는 저는 확실하게 노로 포스할 것입니다 도박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미성년자들도 도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멀리 봤을 때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에 캘리포니아의 전체 주 전체가 선거 지역구인 선거들은 저는 이제 공화당 후보로 찍는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정당을 제가 지지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싫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염려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크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정신을 차리라고 좀 이렇게 하나의 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 크게 뉴스가 됐던 거는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에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톨시 개버드라는 분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2년 전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때에 서른 몇 명인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출마를 했고 아이오아 첫 예선인 아이오아 선거가 시작하기 전까지 11명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부대통령인 헤리스 대통령까지도 첫 예선도 치르기 전에 떨어져 나갔어요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톨시 개버드 이분은 마지막 3명까지 남아있던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그런데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민주당 내에서 연방 하원의원도 오래하고 민주당 정당 전국 정당에서 부위원장도 하고 오랫동안 민주당 사정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는 민주당을 떠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시면서 이분이 젊으신 분입니다 아마 지금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2년 전에 관심을 가지고 TV에서 중계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를 봤으면 아주 젊고 아주 똑똑한 그런 후보가 있었는데 하와이 출신이에요 하와이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도 있는데 이분이 민주당을 떠나면서 몇 가지를 조목조목 집으면서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민주당을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공화당을 소속 지지하는 분이 된 것도 아니고 무수속으로 남을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을 오랫동안 있다가 민주당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속에 있던 분이 나와서 이렇게 떠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그 내용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삼았던 걸 다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방송을 아주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 항목이 뭐냐면 현재의 민주당은 현재의 민주당은 their hostile 굉장히 적대적이다 누구에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앙인들에게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especially Christians 이게 굉장히 hostile 적대시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던 정당이 아주 나의 생각과는 떨어진 그런 정당과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20년 동안 지지했던 정당이 변했기 때문에 정당이 나를 떠난 것이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늘 레균 대통령이 당신은 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 소속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저를 떠났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분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목적으로 짚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호스텔하다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패밀리와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방송하면서 늘 했던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분이 밖에서 민주당을 보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불과 2년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마지막 3명 남아있던 후보 중에 한 명인 이분이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보면 그 정당을 버리라는 것보다는 그 정당이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자리로 좀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미국의 기본 정신 건국할 때의 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 전체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이 미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오고 전파해온 이 미국의 그 정신을 우리는 지키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시작하기에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분과 같이 우리는 지지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된 뻔인 거예요 민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 아우 아우